디펙트 가뭄 같아 디펙트 판도라 시작 순항했음 망함 전천 넣었는데 세방 살걸 플레이 실수 많음 역장 두개가 문젠가? 조각모음 넣은게 문젠가? 스네코 걸은게 문제일까? 운이 없었던걸까? 플레이를 잘못했던걸까? 어허허허허허허허 오레바 판도라임 디펙터는 덱에 디펙터를 고르는게 문제입니다 덱에 맛있겠다 판도라 뭐나지? 헛소리하느라 안받네 에너자이저 명중꽃샘추위 컴드 어 이거 엄청 잘 엄청 잘 나왔네 컴탑 보자봅시다 뭐 나왔냐 터보 좋네요 창의적인 인공지능 써야되니까 사실 터보 별로인거같애 아무튼 별로임 어차피 창의적인 인공지능 쓸일도 없을텐데 자수 괜찮고 자수있으면 저거 역장 쓸 수 있어서 아휴 아휴 뭐야 이게 미일친 그래블린 허버 지금 계속 놀거같은데 얼마나 노는지 봐야겠다 소소한 즐거움 허버 또 놀았다 허버가 진짜 좋은 디펙터 핵심 카드인건 맞는데 드로가 맞춰줘야되서 드로가 맞춰줘야되서 근데 디펙트하다보면은 허버 지금 필요없으니까 나중에 먹어 해증했다가 나중에 안나와서 터지는데 대체 너 언제 넣어야되는거지? 쓰레기 게임 뭐지? 킬추야 아 자가수리 알못 이거 공격수단 너무없어서 헌구 넣어야될거같애요 엘리트잡아야되니까 딜이 너무없음 쿠션 판단좋구요 얻어내기도 좋네요 드로보고나서 카드쓴것도 좋고 창공쓴게나 알듯 이럴때 헬로월드있으면 좋겠는데 바로 전기 역학 뽑는 실력 바로 전기 역학 뽑는 실력 신중한 판단 아 이거 전역 아니 전역이 아니라 자수 아 자수 망겜 걸러야될 듯 아 홀로그램도 디팩트 필수 카드긴 한데 지금 공격 안하는 카드 들어갈때마다 템포 계속 밀려가지고 드로가 급한거 같은데 뭐 홀로 지금 지금 덱 세니까 홀로 짐 된다 뭐 그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인거 같네요 아니? 납득이 되네요 말을 이상하게 했네 킹썬가슬기 이거 터보 때문에 집을만한데 충분히 아 이거는 좀 애벌레 어깨였다 뭐 어쩔 수 없지 킹썬가슬기 덕분에 그래도 애벌레 잘 잡았다 저거 걸은 것도 좋네요 밀점집 언제 나오냐 창의적인 인공지대는 쓰고 깨웠어야 했는데 이거 들을게 늦게 나왔네 이 정도 덱법에는 일박이야 뭐 쉽게 깼을거 같고 와 터보 계속 나온다 이 암전은 살짝 애매한데 뭐 그렇게 지금 후달리는 상황 아닌거 같아서 합당한 이유가 이 진짜 어둠구체 얻으려고 집었으면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암전 근데 워낙 좋은 카드라 암전 근데 워낙 아 지능 강화했음 터보 강화했음 터보 강화했음 에너자이저 강화도 괜찮으실거 같은데 에너자이저 강화도 폐도 억가긴 한데 일단 판도라로 억반번 당했으니 또또이 또또이 창의적인 인공지능 덕분에 손쉽게 2막 하지만 손이 없는 디펙트 서울주의 괜찮아 보이네요 역학도 괜찮았을거 같다 역학이 쓰면은 단체전에 더 힘 실어줄 수 있고 액배터리 아 스트로라베는 지금 타격수비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하고 지금 에너자이저랑 컴파일 드라이버 생각했을때 액배터리 괜찮은 픽인거 같아요 암전까지 쓰는게 낫지않나 드롭 오는 순서나 뭐 이런거 다 좋네요 컴드부터 아휴 안나왔다 차수 이런 길게 산하신거 아니었어 뭐..뭐 집었지 아..이거 공격하다가 계속 들어가네 이..이..이..이렇게까지 집어야되나? 밀친 그렘린 짓기까지는 좀 투머치 아니었나 써지도 살짝 머치였던거 같은데 이거 판도라인데 지금 휩쓸기 암전 써지찍기 이렇게 쭉쭉 들어간거는 쪼끔은 아쉽지않나 쪼끔은 아쉽지않나 대게 타격수비만 있으면 몰라 이것도 뭔가 좀 안타깝네 천천히 최선이었을가? 방열판도 괜찮아보이는데 창의적인 인공지능있고 역장이 있어가지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있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있고 역장이 있어가지고 와플도 괜찮네 세머항 아..여기에서 음.. 와플 당연히 사는게 좋았지만 몰류표에서 상접놈 튀어나온거 왜이렇게 띠껍지 아 명중우 서순 서순안에 쓰면 잡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여기서 이 역장 이거 역장 집을 꺼였으면 아까 방열판 집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아 이 역장픽은 좀 아쉽긴하네요 이 역장 이거 좋다 슬더스트 어려운 띠기 음.. 여기서도 써지 놀긴 하잖슴 어 방열판이다 방열판 안써서 해서 공짜로 먹었네 개꿀 지금 딥팩트 치고 드로 너브 없음 쓰레기 캐릭터라 드로가 엄청 많이 필요해서 거울주의가 낫지 않나 컴드 먼저 하고 무채 밀고 이중시전 쓰고 일제사격 먼저 하는게는 낫나 일제사격 먼저 하는게 낫을거 같은데 리트 증폭? 뭐 지금 드로 없고 드로를 방열판이 보고있으니까 증폭 선택 자체는 뭐 근데 이거 덱이 잘 안돌아올거같음 자는게 좋을거 같구요 비팩트 일터 띠팩트 일터 2.0 3.0 히팩트 일터 웰플레이 일단 전천 보는게 낫지 않나? 이렇게 방열판 빨리 나오면 좋은데 방열판 이제 처박히는 미래도 있을텐데 병중 명바 방판 편향 아까 꽃샘추위 버려서 냉기보단하다 뭐 냉기야 뭐 금방 또 나오겠지 전기에 이중시자 쓰지 뭐 암튼 중요한거 아니고 이거 조각모음 픽은 나쁘지 않은데 냉기가 너무 없다 꽃샘추위님 꽃샘추위님 그립습니다 역장 역장 두장 고민 하셨다는데 여기서 역장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까? 아닌가 전투를 넘기면서 봤더니 전투를 넘기면서 봤더니 재발용으로 자방 지우는게 나을땐 컷 자방 컷 자방 컷 잡았네요 편향 편향 조각모음 있는데 편향이 나와버렸네 여기서 조각을 하나 더 집어드셨다는건가 그건 확실히 에바긴 하네 스네코는 집을 많은했네 집을 많은 집을 많은했는데 안집는게 나았을듯 노상목이 훨씬 나아보이네요 저것 노상목이나 뭐 성낙거비나 희수극이라 둘중에 아무거나 골랐어도 상관없을거같음 스네코 고민은 할만했고 안집는거는 그럴만한 선택이 아니었나 아 여기서 조각을 이건 꽃샘추위 먹었어야지 이거 밀집병이야 아 영창을 더 챙겼어야했는데 저라면 제거했을듯 까카포션은 지금 도움이 안될거같음 허브강화? 냉장암강화 아 개몽은 별로인거같아요 디펙트는 에너지 얻을거 많아서 전전 분간별론듯 암전밖에 지울게 없긴한데 암전빠지는것도 아쉽네 냉정암강화 이거 구체형 창넘없음 스물여섯장인데 스물여섯장중에 냉기하나 아 아 방열판 이렇게 할때가 정말 좋지 템포 계속 땡기면 되지않나? 이시 이시 전천 더블에너지 어차피 이번 턴에 잡을듯 에너지 먹는게 나은것같은 화상 필요없고 어 자수각 본거 좋고용 재생 아 이거저거 까카포션 돈주고 사가지고 포션슬로 터진거 백원으로 재고도 할수있었는데 아 여기서 구화상 전설의 구화상 이거 드로가 잘 안나왔나? 증폭창공하면 되지않나? 뭐 헬로월드 이런거 안나왔나? 화상 지우고 화상 지우지 오늘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가져와서 자방 지우고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가져와서 자방 지우고 화상 지우고 화상 지우고 화상 지우고 아니 증폭축전기 해야지 이런 아니 소중한 냉기를 안그래도 냉기 없는데 냉기 다 날렸어 아 아 이거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지 분명히 전턴에 증폭축전기하고 냉정압으로 냉기 채워놓을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안맞았지 이거 폭풍이라 그냥 파워쓰면 이기면 눈알키기 드로반 은가 이거 방열판이 날듯 하힘인 역상 그냥 지우는게 낫을거같애 템포 빠른 전투라 서훈이죠 병열판이라 템포 빨라진다 냉기 채우고 냉기 채우고 컴드하지 찌기하지 왜 안찌기 왜 안찌기 우상 지우고 자방측 쓰레기임 병열판이라 드로 챙겨지는건 좋네 냉기 아 여기서 준거야 비상해 포션관리가 조금 안됐던거같고 포션관리가 좀 안됐던거같고 있는게 좋았을거 같고 조각본 대박였던거 같고 더보 더보 창의적인 인공지능 지우는건 별로인거 같은데 아 방열판이 없었구나 방열판이 없었어 음... 아쉽네요 이거 꽃샘추위 먹었으면 미래가 바뀌었을텐데 저희 꽃샘추위 저거 랑 이제 네메시스랑 전투할때 내기 안챙긴거 뭐 요정도 과실이 있는거 같네요 그거 말고는 뭐 잘 보신거 같은데 병열판이라 어떻게 필각도 나왔을거 같은데 백분열 플러스 같은거 있었으면 깼겠다 아쉽습니다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었을거 같다 그 이유 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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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